2, 3, All in Us! 안녕하세요, 잊지입니다. Hi, we are 잊지! 전 세계에 계신 팬 여러분들 즐겁게 보고 계시죠? 저희도 여러분과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오늘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러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직접 만나 뵈서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아마 잊지 멤버 모두 유나씨랑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죠? 바로 Duty for Arts입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롯데면세점의 새로운 캠페인인데요. 저희 잊지가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슬로건은 바로바로 Feel for Arts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첫 시작은 지구에 대해 느껴보는 것 아닐까요? 조금 더 천천히 바람을 느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삶과 항상 함께하는 자연을 마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의무랍니다. 네, 예지 언니 말이 맞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에코의 시작이죠. 자, Meet the Green Vibes, Greet the Duty Free Life 콘셉트로 진행되고 있는 롯데면세점 랜선 패밀리 콘서트! 자, 더욱 즐기실 준비 되셨죠? 그럼 저희는 워너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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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